지난 1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4회 강서구민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올해 구민상 수상자는 모두 9명으로, 대상의 영예는 바르게 살기 운동 강서구협의회 서신원 회장이 차지했습니다. 서신원 회장은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과 국토대청결운동 등 평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. 한편 강서구민상은 지역사회발전, 구민화합봉사, 환경보호, 문화체육발전, 미풍양속 등 모두 5개 부문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에게 수여됩니다.